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놀이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흑놀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착과 함께하는 흑놀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 시작할게요. 자 오래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큰 나무네요. 자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아끼는 귀여운 소년이 있었죠. 자 그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왔어요. 나무야 안녕? 안녕 소년아 어서와 자 그리고 소년은 떨어지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았어요. 하나 둘 셋 엄청 많다. 자 그런 다음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요. 숲속의 왕놀이를 즐겼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자 왕관을 썼어요. 멋지죠? 자 그리고 또 소년은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는요. 영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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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굵고 높아요. 재밌겠는데요. 어떤 놀이 했을까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우후 그래두 타고요. 또 배고플 때는요. 사과 열매를 따먹기도 했어요. 어? 그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사과나무 딩동댕 맞아요. 사과나무였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숨바꼭질도 즐겨 했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다. 여깄죠? 자 바위 뒤에 숨은 소년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나무는 여깄어. 이렇게 재미있게 놀이도 즐겼답니다. 아이고 재미있게 놀다가 지치면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잤답니다. 사과도 먹고 배도 부르고 재미있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나봐요. 그리고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말할 수 없이 나무야 사랑해. 나는 너밖에 없어. 그래서 나무는 소년의 사랑을 받아서 마냥마냥 행복했답니다. 나도 너 사랑해.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자꾸만 자꾸만 흘러갔어요. 어? 꼬마였던 소년이 중학생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사춘기도 왔나봐요. 자 소년도 차츰 나이가 들어갔어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개네 여자친구가 생겼나봐요. 자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여자친구랑 놀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나무한테로 오지 않았나봐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로 찾아오자 나무가 반갑게 맞으면서 말했어요. 어서와. 올라서서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옛날처럼 그늘에서 재밌게 놀자꾸나. 난 나무에 올라가기엔 너무 커버렸는걸. 나는 그렇게 시시한 놀이 말고 돈이 좀 필요한데 여러가지 물건도 사고 멋있게 즐기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나무야 나한테 돈을 좀 줄 수 있겠니? 미안해 나무가 이야기했어요. 이를 어쩐담 가진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거라곤 나무니까 사과뿐인걸 얘야 사과를 따서 저기 시장에다 내다 팔렴 그렇게 되면 돈을 가질 수 있을테고 너는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사과를 다 따먹어가지고 옷을 떠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사과 다 따가지고 왔나봐. 그러자 떠나간 소년은 오랫동안 돌아올 줄 몰랐어요. 나무는 슬퍼요. 왜 슬펐을까요? 사랑하는 소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펐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드디어 돌아왔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말했어요. 웬일이야 얘야 어서 올라와 그네도 타고 재밌게 놀자.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 난 아주 바빠. 나무에 오를 틈이 없어. 소년이 말했대. 말했습니다. 난 따뜻하게 감싸줄 집이 필요해.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거든? 내게 집 한 채 마련일 수 있겠니? 내겐 집이 없어. 나무가 말했어요. 이 슬피 나의 집이거든. 하지만 너가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집이 생길 거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톱으로 쓱석쓱석 나뭇가지들을 잘라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가죽을 가버렸답니다. 다 가져왔네요. 나무는 지금 그러면 줄기뿐이 없... 기둥뿐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의 가지를 사랑하는 소년한테 주인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소년은 돌아올 줄 몰랐답니다. 그러나 소년이 돌아왔을 때 나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서 소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어서 와. 이리 와서 놀자꾸나. 아이고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어. 이제 노는 힘도 없단다. 소년이 이야기했어요. 아 난 여기서 날 멀리 데려다 줄 배 한 척이 있었으면 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싶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무야 나에게 배 한 척 준비해 줄 수 있겠니? 어 나는 배가 없단다. 하지만 내 나무 기둥을 베어서 배를 만들렴. 나무가 말했어요. 그럼 넌 그 배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그럼 행복해지겠지? 그러자 소년은 나무 기둥을 도끼로 팡팡팡 베어서는 배를 만들렴다고 멀리 여행을 떠났답니다. 나무가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는 나무는 그저 행복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뒤 소년은 다시금 찾아왔어요. 소녀라 미안해. 나무가 말했어요. 너에게 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사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나는 이가 오래돼서 사과를 씹을 수도 없는 걸 소년이 말했어요. 내 나뭇가지로 잘려나갔으니 그네를 탈 수 없게 됐고 내가 나무를 타기엔 너무 늙어버렸어. 소년이 대답했어요. 기둥도 베어졌으니 내가 오를 수도 없게 되었고 난 나무를 타기엔 늙어버렸어. 아무튼 미안해. 너에게 뭔가 죽인 줘야겠는데 내게 남겨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낱 나무 밑등에 지나지 않아. 너한테 미안하기만 따름이지. 미안해 소년아. 아이고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별로야. 앉아서 편히 조용히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정말 피곤해. 늙은 소년이 말했답니다. 응 그렇단 말이지. 좋아. 나무가 구부정한 몸체를 안간힘을 다했고 똑바로 펴면서 말했어요. 자 소년아. 앉아서 쉬기에는 나무 밑등이 그만이야. 자 이리 와서 앉게나. 그리고 앉아서 푹 쉬렴. 그래서 늙은 소년은 엉거주춤 나무 밑등이 하라는 대로 했답니다. 이 소년은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까지 우리 소년한테 늙은 소년한테 다 준 나무는 행복했대요. 자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어요?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집에서는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는 우리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우린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분들을 위해서 착한 마음, 착한 생각, 착한 행동을 해야겠죠?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보았는데 오늘은 나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 지금부터 흑놀이 시작하겠습니다. 뿅 자 지금부터 나무를 만들어 볼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 먼저 기둥을 만들 거예요. 큰 줄기. 줄기를 너무 길게 만들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짧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무에 가지 자 우리 어른이 된 소년이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만들러 가져왔죠. 그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죠? 사과나무죠. 그죠? 사과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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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세워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전에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우리가 생활할 때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으로 우리 친구들 생활하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과나음 만들어봤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 안녕 배꼽선 작 작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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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